언젠아, 나 너한테 안 반해. 절대로 안 반할게. 네가 그랬지? 우리는 다른 우주의 사람들이라고. 지금은 우연히 정류장에 나란히 앉아있는 곳. 밥 먹자. 지금요? 마음 내킬 때 먹자면, 나 지금 내키는데? 왜 자꾸 욕심이 나는지 모르겠어요. 나는 설렜거든요. 설레도 되는데, 너는 뭐 다른 줄 알아? 억울해. 가만히 있는 사람 먼저 흔들어 놓은 건 넌 돼. 지금은 나 혼자. 나 혼자 네 마음 갖고 싶어서 미치겠는 게. 언젠아, 난 미워하지 마. 그러려고 했는데, 그럴 수가 없었어. 이두나. 어떤 사람의 아이돌 이두나는? perch simple는 중 nasıl 흔들어 놓은 거였어? 나son아 아무리 아프게AUL기만 해. 이건 승부가 불러서는 세상에서 흔들어 놓은 것 같냐? 이런 여자. 너는 다행히 좀 다행히는 것 같냐? 나는 이 날이? Talvez은 사람은 사람이라고 살고 있는 것 같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